에듀윌이 부동산 아카데미의 회원을 대상으로 경매 무료 교육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에듀윌 회원을 대상으로 이주왕 경매 기초 특가 경매 사이트 두주 이용권을 무료 제공한다. 이주왕 경매 기초 특강은 부동산 경매의 방향성, 권리 분석 방법 등을 주제로 이주왕 교수가 강의를 한다. 강의는 수강 신청일로부터 7일간 에듀윌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 가능하다. 경매 사이트 무료 이용권은 탱크 옥션에서 2주 동안 사용 가능하며 경매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에듀윌 관계자는 현재 회원들을 대상으로 경매 스타트팩 무료 배포와 더불어 실전 핸드북 성공 특강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오픈해 한경.com 도움이 이주왕 경매